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설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투자는 IQ나 통찰력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태도다. 바로 벤자먼 그레이엄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알겠지만요. 머리 좋다고 주식 투자 잘하는 거 아니죠? 또 이 엘빈 토플러 같은 통찰력 좋은 미래학자가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대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나만의 원칙을 정해놓고 이걸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원칙 필요 없습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좋은 원칙 하나 정하고 이걸 지키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요즘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빚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난 내 돈으로만 주식 투자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요? 맘이 편안한 토요일 저녁입니다. 8월 2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이었고요. 이 노래를 다 듣고 나면 세 가지 소원이 뭐였지? 항상 찾게 됩니다. 노래는 너무 좋아서 들었는데 다시 그래서 또 가사를 찾아보게 되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때요. 강정님이 듣다 보면 보석을 줍줍하게 되는 듯한 반짝반짝이는 방송 목돈연구소 오늘도 실청합니다. 너무나 과찬이시고요. 저희가 더 많은 보석을 한번 쏟아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12번님. 9월부터 주식을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말리네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소장님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야기도 했고요. 워렌 버핏의 또 오랜 친구 찰리 먼거 부회장도 이야기를 했죠. 이 주식 투자라는 게요. 이런 뭐 이런 걸로는 안 된답니다. 경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험밖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아주 소액으로나봐 시작을 좀 해보라는 쪽이거든요. 그 시황이 뭐 9월에 누가 합니까?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하시려면 소액을 가지고 물론 사전 준비를 하시면요. 그렇게 도전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제 의견입니다. 문자 참여는 샵 10355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 입문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코너.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코너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완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쭉 하청완 본부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성격이 꼼꼼하다. 맞죠? 네 꼼꼼한 편입니다. 방청소 잘한다. 방청소는 조금 있어요. 아닌가요? 방청소는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서장훈 씨라든가 이렇게 보면 옛날 노홍철 씨 깔끔하잖아요. 정리가. 그런 편 아니에요? 파일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잘 정리하는 편인데 온라인 쪽은? 데이터 쪽은? 네. 근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오프라인 쪽은 아니다. 네. 조금 약합니다. 좀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쪽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온라인만큼은 좀 잘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착착착 데이터베이스 정리는 진짜 깔끔하다. 네. 그럼 폴더별로 다 정리를 잘 해서 기간이랑 해당 주요한 토픽에 따른 것들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느낌도 그랬었어요. 하차원 본부장 정교하다. 이런 하차원 본부장의 정교함으로부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몰리는 잭슨홀 미팅. 그렇죠. 8월 26일.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8월 26일. 이 밖에도 지금 9월 FOMC부터 해서 오늘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도 있고요. 정치 또 선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정리. 하반기 이벤트 정리.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먼저 잭슨홀 미팅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뭐 별거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잭슨홀이 그 홀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무슨 홀 뭐에 그 홀이 아니라 잭슨홀이 그냥 명칭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네. 휴양지죠. 휴양지. 와이오밍주라고 있는데 그 휴양지의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명칭이고요. 또 이제 매년 8월에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기간이 됐을 때 전 세계에서 좀 주목이 많이 되는데 누가 옵니까? 뭐 일단은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그냥 다 모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각국 주요국에 있는 이제 은행 총재들 중앙은행 총재 그렇죠. 중앙은행 총재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 그래서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재무장관도 오죠. 그렇죠. 재무장관도 오고요.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아 이제 정책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제 2005년과 2010년에 뭐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도 한 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시사들을 발언을 하면서 2010년에 그렇죠. 2010년에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발언들을 했었고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명해진 그런 이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정말 특수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공개가 됐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완전 비공개였는데 올해도 못 만나지 않나요? 근데 올해는 이제 대면 회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또 비공개로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8월 26일부터 28일? 그렇죠. 조금 있다가 FMC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곧 이제 테이퍼링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또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의 이제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불균등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크게 묶어보면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고 원재료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철강이면 철강 제품 가격 올라갔죠.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식값들 다 올랐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그런 양각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불균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볼 거고요. 이에 따른 부분들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이라든지 정책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신흥국과 이제 선진국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비공개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노출이 되면서 이런 주제로 불균등한 경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많은 앞에 기자들도 막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다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질문이 많이 가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에서도 아마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일정들이 공식 시그널 공식 시그널이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기대감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다수설은 11월부터 테이퍼링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인가요 1,500억 달러인가요 1,200억 달러죠.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 어치를 연준이 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채 미국채 800억 달러 모기지증권 400억 달러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살 사람이 늘 있으니까 금리가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안 사준다.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1월부터 실시될 거라는 게 다수설인데 될지 안 될지가 바로 다음 주. 그렇죠. 8월 26일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고 더 확실한 일정은 이제 앞서 우리 하청한 본부장이 9월 FOMC에서 결정날 거다라고 하는데 청취자분들도 맨날 듣는 이 FOMC. 네. 뭡니까? 이것도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FOMC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이제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어죠. 그래서 패더럴 오픈마켓 커미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엮으면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단어들이 딱 만들어지게 되고요. 미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 물가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FOMC에서 이제 점도표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그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찍는 거죠. 점을. 네. 그래서 이제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거의 다 기준금리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로 쉽게 이해를 해보시자면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통화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총 8번의 회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22일 그리고 11월 2일에서 3일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5일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10월은 없네요. 그렇죠. 네. 10월은 없고 네. 이제 9월 그 다음 11월 12일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FMC와 비견되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죠. 그렇죠. 거기서 금융결정을 하니까. 네. 그것도 이제 올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9월 24일 10월 10일 그리고 11월 그 다음 12월에 이제 4번의 회의를 하고요. 8월 26일 날 있잖아요. 그렇죠. 8월 26일은 이제 같이 아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얘기를 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에 대한 공개는 10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11월 2일 12월 24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 정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렇죠. 한국은행이 금통화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다. 그렇죠. 미국의 FMC에서 무슨 말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면 네. 이게 이제 긴축의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많이 갈 텐데 아직도 긴축과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막 혼용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한번 짧게 한번 가볼까요? 양적와나 테이퍼링 이렇게 금리 인상을. 일단 뭐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테이퍼링은 아까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제 패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패드가 이제 양적와나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국채라든지 그런 이제 모기지론 같은 것들을 사주는 규모를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출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2013년 5월에 벤 버닝키미 중앙은행 의장이 언급을 하면서 유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시면 어? 그럼 양적와나는 또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양적와나라는 거는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해 그런 작업을 했을 때 뭔가 이제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그런 부응을 기대할 수 없는 없을 때 이제 중앙은행이 자산들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회사체라든지 뭐 국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늘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만큼을 발권하는 거죠. 그렇죠. 발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찍어내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이제 부채를 늘리게 되고 경기를 이제 부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찍어냈으니까 달러를.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의 통화는 좋아지게 되고 환율은 반대로 하락이 되는 거죠.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쪽 하나의 역사가 정말 긴데요. 엄청 긴다. 이게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09년 모이고 바로 그 2010년 이제 막 잭슨 미팅에서 뭐 하고 그때 양쪽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양쪽 하나였고. 네. 두 번째. 첫 번째가 2000... 양쪽 하나 역사도 짧게 보죠. 네. 일단 1차 양쪽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을 때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양쪽 완화를 좀 실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달러를 찍어내고 시중에 채권을 사들인 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었죠. 2차를 또 진행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차 양쪽 완화를 실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1차가 2010년 3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2011년 6월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를 더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그리고 또 3차죠. 3차가 또 진행이 되는데 2012년 9월 13일에 또 이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최근에도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 이런 회복들이 좀 늦게 되는 아무래도 경제를 보는 우리 지표들에 대해서 고용지표라든지 뭐 이제 주택지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3차적으로 양쪽 완화 조치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모기지론을 매달 400억 달러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014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또 양쪽 완화를 안 한다 했다가 대포를 좀 했었죠. 그러다 발작 일어나고 2015년에 다시 또 막 트럼프 집권하고 양쪽 완화 해라 그러다가 아예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터지면서는 또 다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양쪽 완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2010년부터 거의 2009년부터 돈을 찍어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에서 돈이 풀려 있는 거죠. 그러니 집값이라든가 주식이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 버블인데 그 테이프를 다시 되갚는 다시 거를 이제 끝을 뾰족하게 갈아버리겠다라고 하게 됐다라는 역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체크 포인트들 이벤트를 쭉쭉 보죠. 정치적인 이슈도 많네요. 네. 일단은 8월 26일에 잭슨홀 미팅 있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8월 중에 중국에서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가 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비공식 정치랑 이제 경제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건데 이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좀 정책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중국이 어떻게 정책적인 부분들 또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 사업 산업 자체가 한 번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9월 26일 날 독일 청소년 한번 보죠. 아 네. 저는 메르켈 총리가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인기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독일인들 사이에서. 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불출마 또 언급을 했고요. 독일 이제 총리가 16년 만에 좀 이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아 멜켈이 떠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독일 총리가 변경될 때마다 유럽 지수는 상당히 많이 조정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엄청나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해놓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1982년 10월부터 1998년 10월달까지 이제 헬무트 콜이 이제 총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역사를 좀 살펴보면 98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게르하르트 슈레더 슈레더 네. 이제 3인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05년 11월부터 21년 9월까지 이제 메르케 기민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좀 변경이 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파 성향이 조금 있는 녹색당이 정권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정치적인 움직임들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면요. 98년 말에 이제 헬무트 콜 시대가 끝나고 슈레더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99년 2000년 버블? 버블 붕괴 한 번 있었죠. 그다음에 앙겔라 메르케이 2005년 말부터니까 2006년 2007년 버블? 2008년 풍락. 풍락도 있었죠. 독일 총리가 바뀔 때 항상 이 패턴이 지금 나온 거였어요. 버블이 생겼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그래서 이번에 메르케이 9월입니다. 9월에 떠나게 되는데. 고 총리의 이게 정치 이벤트지만은 어쨌든 똑같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따지게 된 거고요. 또 9월에는 일본 총리 선출도 그렇죠? 그렇죠. 총리 선거도 있으니까 또 일본 또 엔화 시장도 우리가 한 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 관련해서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스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잭슨5입니다. ABC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침입니다.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죠.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9321번님. 딱히 범인은 없는데 제 통장의 돈들은 왜 자꾸 슬슬쩍 사라지는 거죠? 범인은 누굽니까? 자기죠. 자기. 자기가 썼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는 걸 기억 못하죠. 저도 사실 이게 사이버머니고 이게 그냥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바람이라서 월급난이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사실 머물러 있는 돈은 없고 그냥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죠. 그런데 약간 좀 목소리가 체념한 듯한 뭔가 좀 통달아 듯한 휠이 좀 나는데요? 사회생활은 지금 한 20년 되잖아요 저희들. 단 한 번도 돈이 머물러 있던 적은 없고 제가 처음으로 한 번 지금까지 막 이야기를 했던 특정 반도체 주식을 샀는데. 안 좋을 때 샀구나. 아니요. 요즘 같은 시기에. 높을 때 샀죠. 높을 때 샀는데. 그런데 그때 버텼으면 됐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들어간 때보다. 아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옛날이 아니라 S전자를. 네. 만 원이 내려가지고 이걸 집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오면서도 돈이란 게 뺏기면 슬프지만. 그렇죠. 그 슬픈 것보다 더 심한 게 집사람의 잔소리인 거죠. 이야기는 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주식을 또 작전주를 했다라든가 하면 빨리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지만. S전자라면 일단은 좀 더 버텨보죠. 알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매를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포지션으로 한 번 끝까지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또 저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지금은 다 학생들 방학이잖아요. 다 비대면 상황이고 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저희 딸한테 용돈 주는 날인데. 저도 저 통장에 있는 잔고 생각하니까 딸에게 용돈 주는 게 부담스러울 만큼 요즘은 다 경기가 안 좋은데. 또 S전자도 지금 안 좋고. 그래서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노린 텔레그램 스팸 알바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바 사기요? 학생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꼭 좀 한 분이라도 들으시면 좀 편할라서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조금 같이 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 좀 보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면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카로 사용하지만 요새 있는 친구들은 이거 말고도 스냅챗 하여튼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텔레그램에서 문자가 빵 오는 거예요. 문자가 오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문자 알바 이러면서 일당 5천 원, 주급 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 원을 벌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재택 알바 이렇게 포장이 되었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특성 SNS를 사용하지 문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요금제에서는 문자는 거의 무제한 공짜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500개를 당신 휴대폰 번호로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5천 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는 랜덤한 번호에 이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정 좀 약간 다른 거에 뭘 투자를 하라든가 대출을 받아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500명에게만 알리면 하루에 5천 원, 일주일 계속하면 5만 원, 여기에 지인을 추천하면 5천 원. 이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500명 보냈는데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면 500명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보냈겠죠? 그럼요. 완전히 보냈고. 이 보냈는 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 그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상 모르는 사람의 문자로 스팸을 보내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검지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 키스사에서 이런 문자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스팸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 보내는 채널이 필요했고 중고생들에게 이게 하루에 5천 원이다. 일주일에 5만 원. 하고 그 문자 줬을 거 아닙니까? 이거 500건 보내세요. 보내세요 하면 보냈겠죠? 네. 돈을 안 줬습니까? 돈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돈을... 사기는 뭘 사기를 쳤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정보통신만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모르는 문자로 소장님한테 스팸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에서 투자하시면 뭐뭐가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면 사실 그 스팸 신고하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학생들... 그 해당 핸드폰으로 많이 오는데 핸드폰 번호도 찍혀오는 스팸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 스팸을 보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문제는 이게 불법 대출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불법 의약품이라든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는 앞에는 과태료였잖아요. 이 뒤에 거는 1년 이하의 진력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5천 원 벌겠다고 이 행동했다가 3천만 원의 과태료 최대까지 받을 수 있고 그 학생들의 장례가 지워질 수 있는 1년 이하의 진력 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이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자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나요? 어떤 겁니까? 주로 투자 대출 권유 이런 건가요? 그렇죠. 불법적인 사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 이게 저희들이 피싱 사기 같은 걸 할 때 중간에 돈을 인출해서 돈을 전달해 주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기관에 와서 그 대학생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나 몰랐다는 거예요. 나 이거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 있는 돈을 받아서 수수료를 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적법한 것 같으면 만약에 300만 원 주는데 30만 원의 수수료를 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그 문자 내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게 이게 불법 스팸메일이라고 보내는 게 우리 정보통신만법상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고 내가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있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법률을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니까. 나 정보통신만법 몰랐어요. 경찰 아저씨. 저 이거 1년 이하에 진력되는지 몰랐는데요. 몰랐다 할지라도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과거에 어떤 영화 여기서 보면 공항에서 짐 이렇게. 날라주죠. 날라주는데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다가 누명 쓰고 하는데 그건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학생들은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너 받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자 받지 않았느냐라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전혀 범죄라는 생각 못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당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 집단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진짜 선량한 학생들 지금 부모님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도 많고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은 하루에 5천 원? 이게 뭐 큰 돈인가? 일주일에 5만 원? 이게 뭐 큰 돈인가 생각할지라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부가적인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특히 중학생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들 수 있는 거죠. 그 처벌 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과태료. 그러니까 이 자체로 스팸을 보내는 것 자체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불법 대출. 그다음에 도박. 불법 의약품. 사실 제가 이게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성기능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이게 불법 도박이라고 지금 사행성 도박이 사이버 도박이 너무 많잖아요.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나와서 가입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문자를 보내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진력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력형이 있는 거예요. 과태료는 저희들이 그냥 자동차 운전하다가 딱지 떼는 거와 동일한데. 진력형 받으면 사실 이거 나중에 취업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분들에게 너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거 진짜 불법이다. 그리고 학생들도 분명히 이런 어떤 작은 유혹에 빠져서 진짜 소탐대시를 할 수 있고. 그 자기 자신의 미래가 지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식 개선 같은. 네. 키사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한상혁 위원장께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 좀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트래픽이 안 걸렸어요. 뉴스에 보면 뉴스 10개 정도도 안 되게 이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알아야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목돈연구소가 이게 어른들의 그 목돈도 지켜줘야 되지만 아이들의 한 달 용돈도 지켜줘야 하고 그들의 미래도 지켜줘야 하고.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5만 원이고 제가 이거 너무 화가 났는데 지인을 추천하면 지인을 추천하면 한 명당 5천 원. 이게 또 구간을 정해놨어요. 세 명 이상 추천하면 추가로 5천 원. 다섯 명 추가하면 별도로 만 원. 열 명을 추가하면 별도로 2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고 아이들을 사실 스팸에 처벌받는 전위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수대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처벌하는 거니까 참 굉장히 좀 안 좋은 범죄이고 이 아이들도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경찰은 이 일당들 좀 밟은 세권에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스팸 알바 사기 학생들 입장에서는 돈도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5천 원 5만 원 줬을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사기하는데 정말 아예 미래를 발목을 잡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범죄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유사한 걸로 아까 잠깐 나왔는데 보이스피싱에서 마지막 전달책 던지게 하는 그 대학생들 알바도 있겠고요. 또 대포계좌 빌려주는 대학생도 있고 이분들이 다 처벌을 받죠. 이게 진력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또 우리 철진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지만 대통령께서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하시거든요. 이게 서민 다중피해인 것이고 보이스피싱 딱 걸리면 그냥 사기죄로만 거는 게 아니라 범단이 같이 붙어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같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 나는 전달밖에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냥 중간에 전달했는 내용이 한 10번 5번 이상 10번 이상만 되더라도 이게 집요 나오는 사건이지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벌금이나 아니면 선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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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언제나 저희들 목돈 연구에서 이야기하지만 뭔가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이 왔을 때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은행 계좌 빌려주는 대포 계좌도요. 그건 정말 또 이게 금융실명법까지 또 위관되는 거라서 진짜 그 통장 잘못 빌려주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막 관련 기사 보면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게 궁하니까 돈이요.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더 이상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있는 고시원에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반값에 그다음에 학원비에 자기 식비에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한 두세 번만 이런 어떤 계좌이체를 하면 한 4, 5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말 유혹적인 그런데 그걸 하면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붙어도 그 시험에 합격해도 사실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우리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8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원한 여름밤 보내시고요. 또 다가오는 가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윤종신의 동네 한밖입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날 좁은 방에서 밀어냈어 오랜만에 걷고 있는 우리 동네 이제 보니 추억투성이 날 좁은 방에서 밀어냈어 잠시 뵙도록 날 지어는 방에서 링크가